등산 중 골절상을 입었을 때 대처법 등산 중 넘어지거나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 넘어진 외상 부위에 흙 등의 오염물질을 물이나 계곡물로 씻어냅니다 외상 부위에 소독약을 발라주고 부목을 대서 뼈를 고정해줍니다 대퇴골 골절은 무릎에서 허리까지, 종아리는 발목과 무릎까지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골절의 경우에는 발목과 허벅지 윗부분까지 고정합니다 부목이 없다면 단단한 나뭇가지나 스틱 등 길고 단단한 물체를 대는 것이 좋아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